안녕하세요 투미티비 시청자 여러분 2019년 8월 세미나 안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절한 오영미 실장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매불만 기다리신 드디어 8월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책이 나왔습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께 맞는 부동산 재테크 전략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해주세요 8월의 세미나 일정부터 시작합니다 8월 1일과 15일은 아쉽지만 세미나 일정은 없습니다 8월 1일과 15일은 공휴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휴가 다녀오셔야죠 하지만 투미부동산은 계속 영업 중이니까요 개별 상담 가능합니다 8월 8일 첫 번째 지역분석 세미나는 은평구의 수색증산 뉴타운입니다 최근 수색역세권 개발이 1조 7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 개발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몰랐던 수색증산 뉴타운 투자분석 세미나를 초대해드리겠고요 8월의 두 번째 지역분석 세미나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찾아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청량리, 전노, 답심리 일대 재개발입니다 이번에 청량리 스카이 65, L65가 모델하우스가 오픈한 지 3일 만에 3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모았죠 이 일대가 천지개벽할 거라고 하니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에 대해서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청량리는 학군이 별로다 라는 말들 청량리의 진면목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금호동은 끝난 거 아니야 성동구 재개발 할 때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아닙니다 마용성, 그 중에서 성동구에도 끝나지 않은 재개발이 있습니다 현재도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 금호동의 재개발에 대해서 신층 분석해드리니까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후회하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8월의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유료 세미나로 진행되는 김재경 대표 연구소장의 유료 세미나가 있는데요 회당 5만원의 참석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모두 속시연히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좌측 상단과 하단에 나오고 있는 저 핸드폰 번호로 문자 혹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동반인도 참석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시간 맞춰서 되시는 날짜에 오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세미나는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별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 만큼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핵심 부동산 투자처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미TV의 친절한 오영훈 실장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뵐게요 다음 달에 뵐게요 다음 달에 뵐게요 잘 sounds